네. 광고하시는 분들이 줄어든 관계로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네요. 광고를 한 20분쯤 들으면 청취자 여러분들은 답답하고 화나시겠지만 저는 얼마나 뿌듯할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투중권 2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도 금융시장 마감동향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은 아침에 좋았다가 오후에 또 다 빠지는 어제랑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많이 좋았다가 힘 좀 빠졌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마치 연초에 작심해서 하다가 그만두는 느낌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좋았던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막판 가서 또 외국인들 선물도 팔고 기관들 계속 팔다 보니까 힘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2포인트가 올랐는데 장중에는 2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2260포인트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장중에는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2포인트 상승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상승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슷했습니다. 기관이 계속 파는 것은 보통 어떻게 해석해요? 일단 작년에 많이 샀던 거 차익 실현한다고 봐야겠죠. 외국인은 삼성전자 사고 기관은 삼성전자 팔고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좀 팔아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연말 플레이였던 겁니까? 작년 연말에 샀다가 올 초에 팔자?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배당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거를 좀 받아낸 것도 있을 거고 배당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사다 보니까 많이 샀는지 연초에는 좀 많이 팔고 있고요. 저는 미국 증시가 강세로 마감을 했어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1.7%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삼성전자가 아침에 시초가가 플러스 2%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기관의 매도에 상승폭 많이 반납하긴 했는데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반도체가 좋을 수 있었던 이슈가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동안? 네. 일단 보면 그저께 수출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수출 물가가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환율 효과가 좀 있긴 했었는데 전월 대비 0.8%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수출 물가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반도체 가격 하락과 함께. 그런데 이번에는 환율 효과 제거하고도 0.1%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반도체 가격 하락이 멈췄다는 건데 뉴스는 아니지 않아요? 그건 계속 바닥을 찍으면서 더 내려가지는 않더라. 그렇죠.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게 수출물가 통계에서도 확인이 됐다? 그렇죠. 다음으로는 삼성전자가 그저께 시설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작년에는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을 좀 줄였습니다. 디렘 라인을 이제 시모스 이미지라고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그쪽으로 이제 전환을 좀 했어요. 삼성이. 그렇죠. 삼성이. 하이닉스도 랜드나 디렘 공급을 좀 줄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늘릴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고. 어제 TSMC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컨세먼스보다 잘 나왔고. 소폭이나마. 올해 전망을 20% 늘어날 거다. 반도체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제주가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하이닉스는 200원 마이너스 하락 반전했고요. 삼성전자는 2% 상승하다가 한 절반 정도 상승분 반납해서 끝나면서 삼성전자가 아침에 주가 다 끌어올려놨는데 차익이 나오면서 시장도 함께 상승세를 반납을 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들은 일단 금통위가 열렸죠. 한국은행. 네.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금통위는 예상대로 동결했는데 그 이후에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귀담아 들을 만한 게 뭐가 있었어요 일단 기준금리를 기축통화국보다 높게 유지하겠다. 제로금리는 상정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주열 총재만의 생각인지 금융통화위원회의 생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소수의견이 두 명 나왔거든요. 인하 의견이 하나 더 나왔네요. 지난달에 비해서 지난달에 비해 하나 더 나왔죠. 그런데 지난달에는 인하 같은 동결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하해야 되긴 한데 금통위에서 한번 지켜보자. 그러니까 두 번의 인하 효과를 지켜보자고 했으니 난 인하라고 생각하지만 동결이라고 하겠다라고 한 위원이 이번에는 인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하 의견이 두 번 나왔는데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에서는 기축통화국보다 높게 유지를 하겠다. 미국이 지금 우리가 1.25인데 미국이 지금 1.5에서 1.75거든요. 적게는 25bp 많게는 50bp 우리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높이려면 지금 최소한 미국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금리 세 번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두 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겠어요. 이게 부동산에 대한 얘기 통방문이라고 하죠. 그것을 한번 보면 세계 경제는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됐다.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이 마무리되면서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12월의 물가상승률이 0% 후반대. 그러니까 0.7% 그러면서 올해는 1%대로 진입을 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완화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마지막에 집값 상승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통화정책 방향에서.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은행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것도 정부의 정책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올리겠다는 건지 내리겠다는 건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1월달의 금통위였습니다. 그러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게 명목금리를 기축통화국보다 높게 유지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지금 1.5에서 1.75 사이니까 우리가 그 정도 최소한 따라가려면 3번 높게 유지하려면 3번 4번 올려야 된다는 뜻인데 실질금리를 의미하는 거였나? 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그 차이의 숫자를 그 차이가 미국의 그것보다는 높게 유지하겠다라는 뜻인지 고민은 되는데 이건 올리겠다는 뜻인데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다음 달부터 금통위원이 새로 되셨습니까 소수의견이 인하가 2명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상황도 봐야 되는 거고 모르죠. 인플레가 2%씩 발생하고 경기가 갑자기 삼성전자가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올리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제 느낌인데요. 책임질 수도 없고 내기도 하기 싫은 느낌이긴 한데 네. 만두내기 하죠 만두내기 중앙은행 총재의 이런 발언들은 대개는 반대인 경우들이 꽤 있어요 밑밥 까는 거다 아니요 올려야 할 것 그러니까 올리기는 어려운데 시장은 좀 올리는 걸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알아서 조금 올라가 줬으면 기준금리는 좀 부담이 덜하겠다 싶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좀 구두로 구두 개입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시장금리도 어느 정도 예의는 지켜주면서 또 기준금리는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뭔가를 본 건가 싶기는 하고요 금리가 올라갈 때쯤 되면 뭔가 경기 좋아지니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판단이 5판만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건데 경기가 올라간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게 맞죠. 경기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금통위원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뉴스 하나 떠보죠 갤럭시 s20 이야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요. 스파이샷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카메라가 4개 달리고 2월 10일 날 언팩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갤럭시 s20 s20 플러스 s20 울트라 세 가지 모델인데 이 개발 코드명이 허블이었다고 하네요. 허블? 디지털 그러니까 카메라 기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출시는 3월 초에 출시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지금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삼성이 좀 위기가 많아요 요즘 왜요? 네. 이게 엊그저께 인도네시아에서 삼성 카메라 행사를 했는데 블랙핑크 요거는 이제 블랙핑크를 불러서 행사를 했는데 댓글에 이상한 댓글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이제 블랙핑크 보고 읽으라고 했는데 안 좋은 댓글 때문에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진 거예요. 그 언팩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블랙핑크 팬들이 인도네시아 아마 멤버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팬이 엄청 많은데 불매운동 한다고 그런 뉴스도 있었고 최근에 스마트폰 해킹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삼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애플보다는 삼성이 이제 취약한데 이번에 또 해킹당한 게 또 이제 삼성 관련된 폰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해킹이요? 연예인들이 지금 해킹당한 거 모르시는구나. 아, 저저저 뭐. 네. 그렇죠. 대충 들었어요. 네. 몇 명이 있어요. 오늘도 막 그게 실시간 검사가 1위였는데 그런 것들 지금 플레이를 언론 플레이를 좀 잘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관련 뉴스가 있었는데 뭐 잘 돼야겠죠. 가격은 92만원부터 127만원까지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100만원 넘었다고 별 난리를 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휴대폰이 100만원을 넘습니까 얘가 뭐 기름 넣으면 달려요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는 100만원 좀 넘어도 옛날에 티코가 500만원 600만원 했었던 것 같은데 200만원 안 넘는데 뭐 싸네요. 금방 적응 잘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면 빨리 끝내고 가야 되니까요. 저 지금 30분까지 가야 되는데 아, 뭐 저녁 먹으러요? 네. 뭐 하나만 더 해줘요.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은행주가 굉장히 핫합니다. 은행주. 네. 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막 6% 오르면서 신고가였는데 우리는 약간 반대죠. 한국은행주들은 약간 신저가 특히 막 우리은행 같은 경우엔 주가 많이 빠졌는데 요즘 뭐 은행은 인터넷은행 새로 허가해주면서 경쟁 다 만들죠. 뭐 좋을 게 없잖아요. 금리는 오를 일이 글쎄요.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돈은 잘 벌어요. 은행들이요? 네. 은행들이. 금리 낮으니까 특별하게 돈 떼 있는 데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대출도 많이 일어나고 부동산이 화랑이다 보니까 작년 4분기 이제 대출 증가율이 많이 늘었는데 악재도 많습니다. dlf. 어저께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있었는데 11시간 동안 했는데 결론을 못 냈어요. 사실 이것도 시장경제를 따지고 보면 시장경제를 따지고 보면 뭐 제가 금융권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밖에서 보기에는 아니 부실 판매 내지는 불안전 판매했으면 결과 뻔하지 뭘 고민할 게 있어? 고민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손실이 많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보전해준다고 한다면 금융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억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슈가 다른 이슈가 좀 있나 봐요? 이제 손실이 많이 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몇 대 몇으로 손실을 나눌 거냐. 그렇죠. 너희가 이런 걸 왜 팔았냐. 하기에 그렇죠. 설명하고 팔았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면 저는 설명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러면 잘 들으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라임 자산운용. 이것도 지금 이제 금강원이랑 은행권이랑 이거 삼각처리해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사기당한 건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또 말이 많고. 삼각처리를 하라는 건. 그냥 손실로 처리해버려라. 그럼 그건 은행이 물어주는 걸로 해버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은행 책임인 걸로 사실상 만드는 거다. 아니. 뭐 이제 구상권을 하든지 뭘 해야겠죠. 어쨌든 일단 은행이 물어주라는 건데 이게 참 논란거리더군요. 뭐 잘못되면 그냥 은행 너희가 크니까 돈도 많이 벌면 크니까 너희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뭐 그러기는 쉬운데 사실은 누군가 책임져야 되면 대부분 이제 큰 회사가 책임지는 게 우리나라에 그동안 병폐이기도 하고 미덕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판매사가 펀드를 팔았어요. 펀드를 팔았는데 그 펀드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팔았으면 판매사 잘못이죠. 맞습니다. 명확하죠. 그런데 상품구조를 제대로 설명을 하고 팔았는데 그 상품을 운용하는 운용 사가 그 상품구조대로 운용을 안 하고 중간에서 장난치고 놀았어요. 운용사의 잘못이죠. 명백하죠. 그런데 그럼 판매사는 팔고 나서 그 운용사가 그렇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수시로 봐야 할 의무가 있나 아니면 팔고 나면 그만인가의 문제인데 그 부분이 이번 라임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논란거리 아니겠습니까 그걸 판매사에서 오신 분께 여쭤보니까 참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구나라고 뒤늦게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하면 책임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금감원 너희는 뭐 했냐 이런 거 왜 허가를 내줬냐 이런 데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은행이 대출을 빌려간 회사들을 관리를 하기도 해요. 감독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다 회사 대 회사 일이어서 그게 쉬웠느냐. 결국은 제가 보니까 1.5% 판매 수수료 받았더군요. 3억 원어치 펀드를 팔면 450만 원 받은 거예요. 그 450만 원은 그냥 판매의 대가인지 즉 지점 차려놓고 손님 모시고 그동안 손님한테 믿음과 신뢰를 준 대가로 3억 자리도 덥석덥석 사시고 그래서 450만 원 우리가 챙겼어요. 이거 말고 뭘 더 합니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그런 거지요 라고 생각하면 또 그 논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 는데 이거 팔면서 450만 원씩 받으면 이걸로 이거 모아서 수시로 잘 되는지 감시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설명한 대로 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야 뭐 이럴도 어쩔 수 없고 따도 어쩔 수 없지만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런 쪽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익을 쉐어 했으면 수수료 정액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사업자 역할로서 같이 투자를 해서 이익이 100% 낫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이 30% 먹고 투자자가 70% 먹으면 그 내에서 우리가 관리 책임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액을 받는 상황에서 관리까지 요구했다면 좀 억울하지 않나. 뭐 그거야 뭐 이제 높은 분들이 .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융당국의 스탠스 가 어떤 건지가 궁금하다군요. 그렇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잠깐 그런 저런 논란은 있는 것 같아요. 리치나 님께서는 집 사기 당하면 공인중개사가 물어주는 거냐 뭐 이런 거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판매한 책임이 100%고 억울하면 구상권 청구를 그쪽에다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시는 것 같고.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하니까 좀 넘어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어떤 쪽이든지 하시기 좀 어려우시다 싶어서요. 자 오늘은 먼저 보내드려야 저도 뒤따라 가겠네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한투중권 이영업부 익스트라오디너리 영업부의 박재영 사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защ inherit한 move에